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이스코딩 운영자 주재상입니다. 오늘은 파이썬으로 코딩할 때 가상 환경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것이고요. 그리고 작성한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코딩할 디렉토리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폴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글씨를 키워서 잘 보이게 할게요. 잘 보이시죠? 여기에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파이썬-m 한 다음에 v, env라고 하면 가상 환경을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폴더명을 적어줍니다. 여기서는 저는 v, env, under, test라고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만든 폴더로 들어갑니다. v, env, test 이곳에 보면 스크립트라는 폴더가 있어요. 그리고 activate.bat라는 파일이 있거든요. 그 파일을 실행합니다. 그럼 앞에 v, env, under, test라는 가상 환경 폴더명이 표시가 되죠.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할 겁니다. 라이브러리 설치할 때 pip 명령을 사용을 하는데요.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보겠습니다. 현재 아무것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코딩을 할 건데요. 코드는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코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파이썬 스레드 관련해서 강의할 때 다루었던 소스코드입니다. 스레드를 사용해서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마우스의 좌표를 표시한 다음에 fe를 누르게 되면 그 좌표를 추가해서 추가한 좌표를 나중에 파일로 기록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우스가 움직일 때 좌표가 표시가 되고 fe를 누르게 되면 그 현재 시점에 마우스 좌표를 저장을 하고 F4를 누르게 되면 프로그램이 실행, 종료되는 그런 코드이고요. 이걸 배포하는 방법까지 이제 다루어 볼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없던 코드인데 코드 내용을 추가를 했습니다. 뭐냐면 메모.txt 파일을 배포하는 프로그램 안에 포함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메모.txt 만들고 내용에는 마우스 코딩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파일 생성을 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프로그램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가상 환경에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키보드 후기라는 파이썬 파일 보이시죠? 이거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오류가 발생될 겁니다. 라이브러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설치를 해 줍니다. 설치를 하니까 VS 코드에 밑줄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파이오토 GUI도 없기 때문에 지금 밑줄이 그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설치를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여러 개 들어있어서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네, 설치가 끝났고요. 이 상태에서 프로그램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생성했던 메모.txt 파일 안에 나이스 코딩이라는 내용을 입력했기 때문에 앞에 보여주는 거고요. 현재 좌표를 표시를 해줍니다. F1을 누르게 되면 좌표 값이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F4를 누르게 되면 종료가 됩니다. 그 좌표 값은 config.txt 파일에 저장이 되게끔 만든 프로그램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됐으면 이 프로그램을 배포를 해 볼 거예요. 이 폴더에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배포할 때 그냥 배포할 게 아니고 파일을 포함할 겁니다. 그때 파일을 포함할 때 아이콘 파일이랑 이미지 파일 하나를 추가를 할 거예요. 제가 준비를 했고요. 아이콘 파일이랑 그리고 이미지 파일까지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 아이콘은 파일 탐색기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 보이는 윈도 모양 보이죠? 이런 것처럼 그 아이콘을 변경을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실행된 이후에 바꾸는 게 아니고 탐색기에서 봤을 때 보여지는 이 아이콘을 변경을 할 겁니다. 그리고 커피 언더박 쿠폰은 제가 오늘 커피를 대접하기 위해서 하나 구매를 했고요. 가장 먼저 사용하는 사람이 그 혜택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배포하는 걸 한번 해 볼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파이 인스톨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오류가 날 거예요. 지금 가상 환경에서도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pip install 파이 인스톨러 이렇게 설치를 먼저 해줍니다. 설치가 끝났으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도고요. 자 그러면 배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파이 인스톨러 한 다음에 옵션을 이제 넣어주게 되는데요. 하나의 파일로 그 전에 먼저 파이 인스톨러라고 치고 보면 옵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옵션들을 사용해서 배포를 하게 되는데요. 명령어를 제가 미리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붙여 넣을게요. 파이 인스톨러 맨 앞에 명령어를 입력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하이픈 하이픈 원 파일이라고 하면 하나의 파일로 배포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이걸 입력을 안 하면 폴더에 여러가지 파일들이 들어 있게 되는데요. 배포할 때 좀 좋지 않습니다. 하나의 exe 파일로 배포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하이픈 i를 넣어주게 되면 아이콘을 명시를 해주는 겁니다. 아까 폴더 안에 windows.ico 라는 아이콘 파일을 준비했죠. 그 파일을 표현을 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콘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이콘 파일을 배포 파일을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게 add data 입니다. add data 다음에 파일의 이름들을 나열을 하는데요. 여기에 memo.txt 아까 처음에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 구동하는 나이스코딩 이라는 문구가 나오는 그 문구가 memo.txt 파일 안에 들어있죠. 이 파일을 포함을 시킬 거예요. 파일명 한 다음에 세미콜론 그리고 현재 폴더 그냥 점 만 찍어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위에 보면 add data 부분에 세미콜론도 있고 콜론이 있습니다. macOS에서는 콜론을 해줘야 되고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OS는 윈도우입니다. 윈도우에서는 세미콜론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미콜론 넣어준 거예요. 뒤에 add data에서 파일들을 계속 나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이콘 파일을 또 명시를 해줬고요.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준비한 스타벅스 쿠폰 이것도 포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픈 n 하면 생성이 된 다음에 파일명을 run.exe 로 하겠다라고 명시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파이썬 소스코드 이름을 여기다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이대로 한번 엔터를 누르면 실행이 됩니다.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글씨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네. 생성이 됐습니다. 한번 폴더를 볼게요. 폴더는 dist라는 폴더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배포되는 파일을 만든 결과물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run.exe 로 잘 생성이 됐고요. 아이콘 표시되시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나이스 코딩 이라는 텍스트 파일을 읽어와서 표시를 해줬고 좌표가 표현이 됩니다. 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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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4 그럼 종료가 되죠. 그럼 config.txt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네. 이런 식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하나 더 알려드릴 팁이 있는데요. 이 run.exe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전부 다 모아서 압축을 한 파일입니다. 그러면 이 파일이 실행이 되면 임시 폴더에 이 파일들이 전부 다 압축이 해제가 되고 거기에서 프로그램 구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선물해드린 커피 쿠폰을 보려면 어딘가로 가야겠죠? 그 임시 폴더를 제가 한번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C 밑에 세혼자 폴더 밑에 앱 데이터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만약에 숨긴 폴더가 보이지 않는다 하면 보기 쪽에 숨긴 항목이 표시가 안 되어 있을 텐데요. 숨김 항목 체크해서 앱 데이터로 들어갑니다. 로컬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템프로 갑니다. 지금 여기에 프로그램이 구동이 될 때 임시 폴더가 생성이 돼요. 아까 배포 파일 만들었던 걸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폴더 하나 생성이 된 게 보이십니까? 네.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 폴더에 들어가면 파이썬 코드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윈도우 아이콘 보이고요. 메모점 txt 파일도 보입니다. 그리고 커피 쿠폰이라고 되어 있는 스타벅스 커피 쿠폰도 파일도 여기 보이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걸 확인해서 이 파일에 있는 바코드 사용해서 커피를 마시면 되겠습니다. 한 장 추가를 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확인한 친구가 커피를 마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되면 이 폴더는 어떻게 되죠? 네. 사라집니다. 임시 폴더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없어졌죠. 그러니까 그 파일을 임시 파일을 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구동 중 이어야 되는 거예요. 종료를 하게 되면 파일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제가 왜 준비했냐면 여러분들이 가상환경 사용하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전에 만들었던 프로그램인데요. 똑같은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좌표 나오고 fe로 눌러서 좌표 추가하고 f4 눌러서 좌표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근데 지금 파일 크기를 보면 47메가예요. 되게 단순한 기능인데 왜 이렇게 파일이 클까 생각하는 중에 여기 pc 깔려있는 모든 라이브러리가 들어가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는 라이브러리는 배포 파일에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상환경을 만들었던 거고요. 이렇게 47메가 됐던 파일이 지금 보시면 10메가 10메가 로 줄어들었습니다. 기능은 똑같습니다. 처음에 만들어둔 배포 파일에는 필요 없는 라이브러리들 판다스 넌파이 기타 인공지능 여러 라이브러리들이 전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배포 파일이 커졌던 거고 꼭 필요한 것만 포함을 시키면 이렇게 사이즈가 줄어들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이 개발을 할 때 학습 용도가 아니라 배포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은 지금처럼 가상환경으로 이렇게 표시되게끔 가상환경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파이 인스톨러에 이용해서 배포 파일을 만드시면 용량이 작은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파이썬에서 가상환경 만들어서 작업하는 걸 좀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배포 파일 만드는 것도 알아보았습니다. 가상환경 만들어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다르기 때문에 가상환경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배포할 때도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배포하면 소스 코드가 바로 오픈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안을 좀 더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EXE 파일을 배포할 때 그것도 리버싱으로 다시 소스 코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리고 쉬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EXE 파일을 리버싱해서 파이썬 코드를 복원하는 그런 강의도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